안녕하세요. 김지수입니다. 여러분 제 노래 She 잘 듣고 계시죠? 진짜 낭만적인 노래인 것처럼 여러분께 또 낭만적인 글을 좀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뽑은 두 분은 피터펠트님이랑 예린 언더바사님이에요.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렇게 제 얼굴이 그려진 초콜릿이 있는데 좀 부담스럽겠지만 굉장히 맛은 달콤할 거예요. 이 초콜릿과 함께 행복한 발레타임 되시고요.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행복하시고 노래 많이 많이 들읍시다. 감사합니다.